자, 사진 찍을까? 네, 사진 찍읍시다. 안 돼. 이놈 아침 안 먹었어? 아니, 먹었는데지. 아무거나 다 먹으려고 그래. 안 돼. 네. 은, 은, 은솔아. 그만 만져, 제발. 얘 너무 귀엽죠, 아빠? 저기, 곤충 무서우시죠? 아, 무섭긴요, 누가. 그럼 한 마리 잡아보시죠. 제가 기념샷 남겨드릴게요. 아, 무서운 거 맞지 않습니까? 아니, 뭘 묻습니까? 표정이 다 말해주는데. 으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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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무서운 건 극복해야 돼요. 트라우마 생기면 평생 따라다녀요. 어? 오, 은솔이. 훌륭한데. 누가 그런 말을 해줬어? 오늘 아침에 아빠가 그랬어요. 아, 은솔아. 훌륭한 말씀해 주셨네. 으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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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